진해하고, 사랑하고, 사모하고, 애정하고, 좋아하고, 이뻐하고, 흠모하고, 찬양하고, 숭배하고, 칭찬하고, 경애하고, 존경하는 우리 짤승독자 행님 누님 엄마, 바누나, 언니, 동생, 오빠, 삼촌, 고모, 이모, 회수모, 장모, 장모, 조광일, 언니 두이시스완여러분!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얀병을 달라고 이렇게 모인 겁니깡? 3년 전에 인기투표했던 거 기억나냐? 물론입니땡! 내가 니들 싸악 다 찌발라버린 거 아닙니깡? 지, 찌발린 정도는 아니었 심장! 1등은 그렇다 치고 골등은 어떤 새끼였었쇼? 이딴 조빱끼리 모여서 하는 인기투표에서 골등하는 새끼 수준도 참 레전드네이용! 골등 너였잖아! 시발연드랑!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… 다시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냐? 인기투표? 핫! 결과가 뻔한 투표를 뭐하라고 합니깡? 어차피 1등은 땅땅해! 얼 땅입니깡? 아니! 이곳에 입은 건 대봐야! 뿅! 지난 3년 동안 사람들 취향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 심경! 와아아아악! 팩트! 토지 코인은 지난 3년 동안 33% 넉넉했다! 다들 해볼 생각은 있는 거지? 그럼 공개한다! 오늘 준비된 콘텐츠의 진짜 이름! 바로바로! 204 짐친 대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선 짐친 대 선? 이번 투표에서 1등하면 짐승 친구들의 대통령 즉, 짐친 주인공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! 이 말이야! 어하! 바라던 바입댕! 이번에도 당당하게 1등을 차지해서 명실 상부한 짐친의 주인공으로 인정받겠습니다! 쯔잉! 에휴… C8 그럼 그렇지… 자, 결과 나올 때까지 저번처럼 댓글 읽기 좀 하면서 짤뜬 독자님들이랑 소통 타임 한 번 가져볼까? 저 심장! 심장이 눈 귀엽고 착해서 너무 좋아요 에헤이 고맙 심장! 근데 심장이 이 새끼! 요즘은 마냥 착한 건 아닙니댕! 가끔 쥐새끼가 아니라 사탄새끼 같습니다! 니, 니들한테 배운 겁댕! 역시 땅땅이 찌발로마는 전설이지! 야아아아아악! 역시 멀쩌만은!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대 갈 투표! 야이케 찌발로마!!! 야아아아아악! 김현식 화이팅! 현식이가 제일 귀여움! 현식이 포에버! 야 김현식! 너 또 인맥 동원한 거 아니지? 왜 너 칭찬하는 댓글 부서는 다 제 사진이냐고! 그리고… 세대 갈아 아무리 그래도 투표 조작은… 어? 야 세대 갈! 너 투표 조작했냐? 세대 갈! 아, 아니옹! 조작, 조작, 조작… 안 했, 안 했어용… 진짜, 진짜 꼴축 알고 안 했어용… 자, 그럼 투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! 공개하겠습니다! 3년 만에 다시 해본 짐승 친구들의 인기 투표! 2024 짐진대선! 그… 결과는? 스, 세대 갈… 이, 1등…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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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고마 고마 고마 고마워요 근데? 노고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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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… 꼴찌에서 1등이 되다니… 이건 진짜 인간승 아니하니 비둘기승니다 진짜… 저 감정세대 갈씨… 하하…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땅… 라고 할 줄 알았냐 이 찌발놈아! 난 인정 못합니땅! 이건 분명 투표 조작입니땅! 응? 이미 늦었쥬? 내가 1등이쥬? 나 빼고 다 좆밥이쥬? 가자! 야 땅땅아 그렇게 하남자처럼 굴지 마 임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맞아요 맞아용 그리고 어차피 첫판은 연습 게임이야 맞아요 마… 뭐라구용? 사실 이번 투표는 이미 한 달 전쯤에 결과 나왔던 거고 이 영상 올라가면서 새로 다시 해보는 게 더 재밌을 거 아냐? 아니 그딴 게 어딨어 용 이 씨발련아! 젬첸분들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인가? 독자님들이 직접 뽑는 202사 젬첸대선! 지금부터 진짜로 시작됩니다! 아이케 씨바! 독자님들이 나는 왜 없냐고 나도 껴서 투표하라고 하시더라고 이 개새끼가 room 이렇게 맞아요 죠 깐 czy 저